매일 매일 잡히시더라고 빈이돌듯이 맨빅돌더라고 어른이 안 따고 푸는 벌레들이 야금야금 꾸어져 먹더라고 나는 잘하겨 우매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 테니 혹시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곡만 깊게 둘뻔했네 나는 잘하겨 우매가 되겠지 우리 잘 안 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좋을 척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곡만 깊게 드러냈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차곡만 깊게 드러냈네 고마다 간직해 두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내네 1996년 7월 21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괜찮네 네 unfortunately research 의 ec